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춘부 단양으로 촬영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와우 방금 지나갔죠? 새벽 운동하시는 분 지금 새벽 6시 입니다 뭐 거래도 있고 해서 일찍 출발하네요 그리고 요번에는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너로 움직이는 거라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운 좋게 사극 드라마 찍는 거라서 뿌듯합니다 사극은 접대도 한번 찍긴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 찍는 거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가서 화면에 많이 걸리도록 해서 알겠죠? 그리고 운에 맡기고 자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청량리에서 기차 타러 왔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네요 지방을 빡세다 아침이라 그랬는지 말이 안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피곤 그래도 풀시간이 아침 11시 쿨이라서 풀시간이 11시 시간이라서 뭐 여유롭게 천천히 즐기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아니 새벽과 새벽과 저녁 시간대가 많이 쌀쌀하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겠죠?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촬영 현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너무 길고 멀어요. 그래도 뭐 늦지 않게 와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분장받으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해서 분장받고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없으니까 서럽네요, 서러워. 한숨만 나오네요. 고양이다. 아무튼가 열심히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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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필러 입국문 Pelitt Road 와우. 좋아요. 이제 헷차 타러 이동해야죠. 길이 멉니다, 길이 멀어. 그래도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촬영 잘 마무리하고 지금 마 도착했습니다. 피곤하네요 추워요 뭐야 햇빛이 없네요 아무튼간 다들 요번 현장에 느낀거는 그쪽 연출팀과 제작팀과 그리고 조연출 여러분 등등 있잖아요 그런 스태프들 그런 계신 분들한테 소통을 많이 하세요 소통을 많이 해야지 이런 번거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촬영 잘했고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혼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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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voz